정패구 정패구 아이랑 정패구 맞네 어... 아니라 야 어? 석궁 한번 쏴 볼래 석궁? 이게 뭐야 이거? 왜 돌멩이가 날아가냐? 하하하하 야 이거 해총이야 이거? 화살이 왜 이래 이거? 일단 좀 사거리가 짧다는 느낌이지 않냐? 저렇게 짧은데? 앞으로 좀비 폐쇄구의 석궁은 그렇게 바뀔 거야. 야 봐봐. 내가 왜 그딴 석궁을 만들었는지 아 이유가 있어. 얘 쏴서 한번 죽여봐라 야. 딱 해갖고 쏴서. 딱! 타격감이 좋은데? 그거 말고! 그거 말고 뭐 좀 좀 다른 거 못 느꼈냐? 다른 거? 뭔가 돌을 맞는다는 느낌? 그거 말고 뭐 다른 거 못 느꼈냐 혹시? 뭔가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는데 진짜 아 그렇네 싶을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는데 그러면은 조금 알기 쉽게 내가 이렇게 해줄게. 자 정면을 보고 연타 따다다다다다 하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모르겠냐? 모르겠냐? 이거 푸딜이 없어졌구나. 애들 무적 타임이 없어졌잖아. 푸딜이 없어졌네 이거? 이거 원래 연사하면은 애들 무적 시간 때문에 화살이 튕겨놨잖아. 맞지 맞지. 나 이걸 천천히 쏴봐가지고 몰랐네. 왜 오셨잖아. 이러면은 그냥 좀 더 플레이가 편해지겠구만. 그치. 난이도가 좀 하락했는데 그리고 좀 빠른 장전 같은 거 발려있지 않냐 거기. 여기 지금 빠른 장전 2 발려있어. 그게 제일 기본 속공이거든. 오호. 기본적으로 빠른 장전 2가 있는 속공을 지급할 거야. 원래 이거 쏘려면은 지금 아직도 쏘고 있었어야 됐을걸? 풀길 없는 게 너무 좋다. 주유수 플레이 한 번 하러 가볼까? 아이고. 사거리가 짧아졌기 때문에 원래 없는 멀리서 쏴가지고 인식 범위 밖에서 공격할 수가 있었거든. 근데 이제 사거리가 짧아서 가까이 붙어야 될 거야 이제. 빠르게 장전하고 따다다. 그렇지 그렇지. 야 장전하고 따다다. 와 그러세 이거지. 잠깐만. 장전이 빨라졌기 때문에 도망치면서 장전할 시간이 충분할 거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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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오우. 좋아. 따다다다다다다다한. 도망치고 창전해주고. 이게 더 타격감 좋다. 훨씬 작게 좋아졌지 그렇지. 오우 야. 일반 속공보다 훨씬 낫다 이게. 아 맘에 드나? 이거 속공 너무 맘에 들어요. 일단 이 타격감이 너무 좋아. 나 재밌는 걸 좀 준비해 봤거든. 아하 아.. 너무 아깝다 아 체력이 없었다 거의 다 잡았는데 너무 시원한데 이거? 따다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